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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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엄마 아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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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고생했어 고생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 가자 닭다리 하나씩 먹자 많이 먹었으니까 맛있어 가 치킨 왜 안 먹어도 맛있어, 지금. 아, 너무 좋다. 너 이거 먹고 싶어? I'm so happy. 이거 뭐야? 뭐? baguette, or maybe cheese or something? 응, 그래. garlic. 맛있어. 응. 뭐? 뭐? 벨트? 아니 벨트. 이거 이거 해야지. 뭘? 이거 이거 이거. 알았어 알았어. 응. 휴지 어렸지? 응. 휴지 갖고 와. 응. 휴지 갖고 와. 하나만. 어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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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 휴지? 응. 응. 이거 다 없어졌어. 뭐하나이잖아. 걸어. 왜 안 걸어. 고마워. 고마워. 응, 앉아. 응, 앉아. 이리 와. 앉아. 오여. 오여. 오케이. 오늘 먹기 전에 하이비 예약은 엄청 많이. 응, 그러니까. 근데 다 먹던가 어디지? 응. 응. 안 불고. 으음. 하의... 아, 가겠네. 먹어. 이리 와 응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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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소스 필요없지 양념은 좀 들어간 거 같아 무슨 양념인지 모르겠어 무슨 양념인지 모르겠어 영훈이 오늘 재밌었어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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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오늘 좀 많이 먹었어 응 머리머리하고 있어 맛있어? 음 음 수를 있으면 수정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응 내려놔 아니 뭐야 그만 먹자 음 잘 먹어 응 음 달콤해 달콤해 영훈이는 계란 괜찮지 음 수지양 물 너무 많이 먹었어 어 응 응 또 한 것 같아 응 이거 조금 너무 많이 먹었어 응 진짜 깎았어? 응 아 아까 그 두 그릇 먹었다며 이거 좋아 주기를 주것 그러니까, 그가 새로운 것 같아요 물 너무 많이 먹지 마 물 너무 주지마 주지마? 주지마? 응 주지마 아니 물이 뺏어 여기, 여기 응 아깨 맛있지? 응? 맛있어? 응 응 없어 이제 응 물 없어 응 물 많이 먹었어 이제 그만 말 안 해 맛있어? 응 응 앉아 앉아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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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응 응 응 그 보무사람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랑? 응 응 응 내일 전화해서 예약 잡자 응 내일 영혼이 데려다 주면서 응 응 얼굴 자주 미쳐야 좀 신경 쓰지 응 응 응 다음 주 설날이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난 쉬는 날 안 쉬는 날 밖에 몰라 응 ographic 는 날 아니다 응 전부 날 일찍 나 일찍 나 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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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맛있어 왜? 물 물 다 젖었나보다 감기 걸리네? 다 졌어 지금 갈아입을까? 밥 먹고 여기만? 밥 먹고 수지야 영훈이 잘 먹네 맛있어? 밥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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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잘 안 먹었어 그거 한다고? 그거 때문에 응 스트레스? 다 해야 되는데 응 잘 안 됐어 아마 요즘 봤을 때 그래서 좋지 자동차 같던데 맛있어? 우와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많이 먹어 이거로 먹어 응 진짜 여기는 안 젖었어?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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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맞으면 젖었어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어야겠다 응 옷 갈아입고 응 영원히 이리 와 응 안 돼 응 응 알았어 뭐지 아 리모 응 에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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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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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씨 그러지 않았어? 어머씨? 고마워 더 떨어졌어 영훈이 착하다 동생한테 챙겨주네 맛있어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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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 맛있어 잘했어 옷 입어 영훈이 멋있다 대박 잘 챙겨주고 어른 다 됐네 우리 어머니 오빠 다 됐어 그런 데 가면 돼 영훈이 착하다 멋있다 영훈이 잘 챙겨주고 잘 챙겨줬습니다 응 응 응 응 쟁찬 많이 해야 돼 응 맞아 맞아 응 나도 기다리고 있어 응 응 이것도 봤어 이것도 봤어 내 다리 위에 따라준다 와 오 야 영훈이 고마워 오미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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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뭐더라 뭐 아까 뭐라 어딨지 어딨지 야 영훈이 응 응 응 알 안 잘 응 웰코 팝 베비키 웰코 팝 베비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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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주면 안될거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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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이거 버려줘 라이너 영웅 버려줘 아니 거기 잘 잘한다 엉덩이 만지는게 요거에 땅쌓이야 이 땅에 이낙하게 눈을 타고 눈을 타고 안타고 너무 맛있어 아, 배부르다. 그래도 맛있다. 여기 있지? 어, 여기 있네? 보기만 해도 좋다. 엄청 열심히. 맛있어 보겠다. 물 정도 계속. 응, 잘했어. 맛있지? 우와. 다 먹었네. 안녕. 맛있게 먹었어. 안녕. 고마워. 고마워, 영훈이.